하면 돼? 아름다운 이별은 세상에 없다지만 그때 내가 조금 더 너를 편하게 보내줬다면 다른 사람 또 만나 행복하니까 가끔은 내 생각할 때의 질 표정이 참 궁금해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히며 단청 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좋은 사람 만난 사람 같고 너도 이젠 웃을 수 있길 찬란했던 우리 그날 그날처럼 진짜 좀 느려 좀 느려죠? 적어보고 하다 보니까 들리 못해 있어 다 너무 못나고 지금 아 진짜로? 비어있는 지갑에 음식점을 서성이면 월급날이라며 손잡아 이끌어주던 만원짜리 커플링 고맙다며 펑펑 울던 과분한 네 사랑 받을 사람 참 부러워 내 본인 내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히며 단청 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고 너도 이젠 웃을 수 있길 찬란했던 우리 그날처럼 눈뜩 들려오는 너의 소식에 가끔씩은 혼자 울 수 있길 가끔씩은 혼자 울 수 있길 너 이젠 나 없이도 괜찮다 너에게 듣고 싶던 말 좋아할 사람 만나 미안해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아름답던 우리 그날처럼 다 녹음 된다고 지금 아 지금 아직도? 딴 거 알아 딴 거 알아 왜? 아 그 알아 취소해 취소 안 돼 자동으로 그럼 이천 또 해야겠네